이렇게 뒤로 하면 넘어져서 앞으로 살짝 숙여야죠 이렇게 뒤로 하면 여기가 무거워서 뒤로 넘어진단 말이야 뒤로 하라고 하지 말고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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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! 아! 아! k! отк6! ooooh! 잠시만요. 뒤를 너무 버티지 마 넘어져 앞으로 다 하자 앞으로 다 하자 앞으로 다 하자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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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잠시만요 퍽퍽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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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